양탄자! 카펫! 이거 파나보다 이게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대요 잘 보셔야 돼요 완전 사기꾼이네 저거 입만 벌리면 사기꾼이야 어떤 거 봐야 나는 건지 알 수 있어? 어떻게 구별하는 거야? 금가루가 있잖아요 금팔자랑 그걸 갈아서 뿌려주면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어요 가격 차이가 좀 있겠지? 있죠 당연히 척척인데 아직? 니 마음대로 해라 한 가지 사 이야 커피 한국말로 돼 있다 어 커피 카페! 워낙에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전 세계 나라로 저기 적어놓은 거예요 아 유명한 때구나 커피 방법으로 입장하시겠습니다 박물관이에요 여기가? 네 커피 박물관 들어가죠 시원한데요 여기? 쭉 들어가죠 쭉쭉 들어가다니 어머 탄내가 낫네 탄내가 낫네 탄내 난다 진짜 쭉 둘러 앉아 이게 커피 냄새예요 지금? 예 예 커피 냄새가 아닌데 향냌데 맞아요 둘러 앉아 아이 굿모닝 어머 시원다 아 우진 멋있다 오 멋있다 그렇게 길게 대화했는데 400년 얘기한 거야 400년 얘기한 거야 결국 그 얘기야 다른 말이 기네 예 메뉴는 밑에 있는 나라인데 지금 커피 뽑는데? 바로? 커피예요? 커피예요 커피 저게 커피 원두 커피? 돌 같다 아니 향이 더 나네 볶으니까 원래 이렇게 화룩불에 이렇게 볶았어요? 예 지금 화룩불에 이렇게 볶았어요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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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같은 분 같다 왜? 오른쪽 분 같아 아 이분? 어 이분이 비슷하게 이분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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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 쌤 쌤 쌤 쌤